마게도냐 떠나길 마게도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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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회에 응답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회에 동참할 수 있을까 그러던 자에 작년 8월 달에 저희 지역에서 전도집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집회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저희는 성령의 임제를 체험했습니다 그 후로 곧바로 41 전도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정 16장 9절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교를 위해 전도하겠습니다 전도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선교를 위한 전도를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체코 교회를 향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한 목사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고 전도에 열심을 내지도 않는 추세입니다 우리의 뜻은 이별의 열정을 BETHつM 에덴한 열정을 에덴한 열정을 열정을 40일 동안 150여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이 불신자들이었습니다 매주일마다 20명, 30명씩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70여 명은 지금 교회에 정착했습니다 그 40일 동안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울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전도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40일 전도 지행 중의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저의 부부는 10년 전에 교회를 떠난 성도를 찾아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어렵게 주소를 알아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분은 며칠 전 저를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가정의 손자가 두 달 전에 죽었던 것입니다 그 가정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지옥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 성경께서 우리 교회 전도 대행진을 하게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였군요 바로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였군요 두 달 전에만 이 집에 왔었어도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 후로 그 가정에서 6명의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그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가정은 완전히 주님께로 다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한 가정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교회 전체 전도의 불로 이어졌습니다 저희 부부도 40일 동안 50년을 전도를 했습니다 아침 부터 밤 10시, 9시, 10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가치입니다 주님은 숫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순종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최고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린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장기현 성교사님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희 교회 성령으로 역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곳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안에서 자매 교회가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 이기로다 이제 복음을 전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고 전도하십시오 교회가 작아도 사람이 부족해도 가진 것이 능력치 않아도 성령님은 지금도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하십니다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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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